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이 양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야기예요 제가 취득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는 유상 이전으로서 사실상 이전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이전이야 된다? 유상 이전이야 됩니다 즉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이전이었을 때? 사실상 이전이야 돼요 그 말은 뭐에 관계없이? 소유권 등기에 관계없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칠판 쪽으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하나 팝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세는 없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줄임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분이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양도소득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라고요 글자 그대로 누구한테? 양도한 사람한테 뭐가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러면 이분한테 이익이 생기려면 주기만 해야 된다? 받아온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받아온 게 있어야 되죠 이걸 대가라고 하고 이렇게 대가가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해요? 유상 거래라고 해요 유상 이때 대가의 종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꼭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물건이어도 되고 주식이어도 되고 채권이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하여간 공짜만 아니면 유상 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파는데 을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아오지 않더라 이걸 무슨 거래? 무상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는 쪽에서는 이익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세금이 나올 리가 없죠 대신 받는 쪽은 일단 재산을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 그렇죠 취득세를 먼저 내시고 그리고 그 결과 누가 이득을 봤어요? 받은 사람이 이득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야죠 받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를 증여세라고 하죠 증여세 받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를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취득세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유무상에 관계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범위가 훨씬 넓어요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대신 양도소득세는 무슨 거래일 때만 유상거래일 때만 나오는 거지 무상거래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는 둘 다 공통점이에요 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라고 그랬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은 두 개가 나옵니다 세금은 두 개가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무조건 취득세 하여간 거래를 시켰으면 무조건 받은 사람한테는 1번이 뭐예요? 그래요 1번이 무조건 취득세예요 당신은 무조건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서로 따지는 거죠 이득 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따져요 그래서 주는 쪽에서 이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고 받는 쪽에서 이득을 받으면 증여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이게 세금의 가장 기본 흐름이에요 증여세는 원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양수소득세예요 원래 정식 명칭이 누구한테 이익이 생기면 양수자한테 이익이 생기면 부과하는 세금이 원래 증여세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러니까 증여세라고 한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왜 소득자를 안 썼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여기는 무조건 소득자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소득자 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손해볼 수도 있죠 손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익이 날 때만 내라고 해서 반드시 써줘야 되고 여기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자를 안 써요 받은 것 전체가 이득이니까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증여세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증여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뭐고? 취득세고 그 결과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증여세고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란 무슨 거래만을 말한다? 유상거래만을 말한다 무상거래일 때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글자를 이해하시라고요 외우지 마시고 됐죠? 두 번째 팔았으면 등기 이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문제는 등기 이전을 안 했어요 양도도 아니다 양도라고요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겠다 이 소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단순해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열쇠 언제 주냐고요 그래요 잔금 치를 때 주는 거예요 등기 할 때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잔금 치를 때 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이 치러지면 내 부동산이라는 걸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쪽에서 저한테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양도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등기 등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등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등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법에서는 등기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과정일 뿐이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생기는 사건이 아니에요 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물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건물을 샀는데 계약금도 주시고 중도금도 주시고 잔금도 주셨어요 잔금까지 다 줬어요 됐어요? 그런데 제가 등기전을 안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잔금까지 다 입금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등기전을 안 한다고요 어디 가서? 그렇죠? 저를 납치해봤자 의미 없어요 소송 제기하겠죠? 그럼 판사가 등기부 가져오라고 할까요? 그렇죠? 등기부 가져오라고 안 해요 거래 내역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니까 세법은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만약에 등기부를 본다 그러면 등기부는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리 잔금을 다 치렀어도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으니까 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거래가 완료됐고 그 거래 완료된 사실을 단순히 뭐하는 것뿐이에요? 기록하는 게 등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꼭 등기가 양도의 개념에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양도냐 아니냐는 무슨 관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관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어떻게 이전했었을 때 사실상 이전을 했었을 때 이걸 양도라고 한다 그러면 뒤집어서 무상 이전이거나 즉 상속이나 증여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무슨 세금이 나와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세금이 나온다고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나온다고요 또 형식상 이전 가장 대표적으로 신탁 같은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등기 부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파는 게 아니고 신탁은 뭐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우리는 등기로 따진다 사실관계로 따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부상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해석상 실제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단순히 맡기는 행기라면 양도도 아니다 아닌 거죠 또는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상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걸로 봐요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시험제에서 다음 중 양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왔던 문장이 이 세 개 무상 이전이다 신탁이다 무효다 이런 단어들 나오면 이건 양도 아니라고 알고 계셔야죠 외우지 마시고 왜 양도가 아닌지를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했을 때 이익이 나오면 내는 세금 양도한 사람한테 이익이 나오려면 주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받아온 게 있어야 되는구나 아 유상 이전일 때만 나오겠구나 그리고 당연히 등기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실질적으로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걸로 따지겠구나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열거된 자산이어야 된다 부부, 귀신, 주파에 들어가야 된다 됐나요?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해야 된다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그리고 여기서 유상이라는 말은 대가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대가의 종류나 강제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냥 이전되면 돼요 유상으로 그리고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양도로 보는 행위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상 이전이면 다 양도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 매매가 들어가죠 그런데 매매 말고도 경매, 공매, 수용,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등등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이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가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 받고 팔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매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경매, 공매도 다 돈 받고 판 거예요 수용도 돈 받고 판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 받고 팔았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환이라고 그래요 물건 받고 팔면 그 다음에 주식 받고 팔았어요 그게 뭐예요? 현물출자예요 현물 현재 물건으로 출자 출자했다는 말은 주식 투자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받고 팔았다 이 소리가 현물출자 보통 우리가 돈 주고 주식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주고 주식 사는 거 현금출자 돈 주고 주식을 사면 현금출자 건물 등을 주고 주식을 사면 현물출자 현금이냐, 현물이냐 물건을 주고 주식을 사면 현물출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조건이 내가 그동안에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갚는 조건으로 팔았다 그게 뭐다? 대물변제 다 공짜다 아니다 아닌 거죠 이해되셨죠? 이것들이 전부 다 양도의 개념이 들어가요 아셨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느냐 하면 경매는 내가 경매는 다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이미 경매는 원에서 그냥 파는 거지만 강제 경매는 강제로 팔리는 거죠 강제 경매로 매각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낼까 안 낼까? 내요 근데 이걸 안 낸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해요 아니 이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여기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왜 강제 경매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자의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수용은 양도소득세 낼까 안 낼까? 이건 왜 내요? 이것도 강제로 뺏겼는데 강제 수용이면 그래서 시험 문제는 꼭 이런 문제를 내요 강제 수용은 양도가 아니다 다 양도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수용 같은 경우는 양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양도소득세 안 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칠판 잠깐 볼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국가에서 강제로 뺏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해서 판 게 아니야 니들이 강제로 뺏어 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내 이렇게 우기신 분 두 번째는 나 생각보다 보상 적게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남는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낼 거야 보상을 받습니다 자 수용됐습니다 수용되면 보상을 받죠? 현금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보상을 10억을 받아요 근데 내가 수용된 물건이 내 생각에 시세가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겠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당신 돈 받은 거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사업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이익 남았죠? 세금 내라고요 안 내고 싶으면 받지 말라고요 보상을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제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세가 10억짜리인데 강제로 경매되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6억에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됐다고 쳐요 본인은 지금 싸게 매각됐잖아요 그것도 강제로 중요한 것은 이 6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4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럼 2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제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지금 대토는 그건 특례법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 놔두고 아직 우리가 12월 달에 대토를 배우기에는 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가장 기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에서 틀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양도의 개념에는 무조건 대가성만 따져요 강제성 여부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그냥 강제 수용이 됐든 전혀 상관없다 무조건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대가성이 있었으면 무조건 양도라고요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하나 줍니다 10억짜리를 그랬더니 을이 토지를 줍니다 10억짜리를 이걸 뭐라 그래요?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 그러면 일단 양도다 아니다 왜? 제가 양도냐 아니냐는 이익이 있냐 없냐를 지금 따지지 말자고요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왜? 대가성이 있었으니까 갑은 건물을 파는 대가로 뭘 받아왔다? 토지를 받아왔으니까 공짜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 양도 소득세에서 양도까지는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발생할까 안 할까? 왜? 금액이 같으니까 그죠? 그럴까 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왜 남의 물건하고 비교하냐고요 이 사람이 뭘 팔았는데 얘 팔았죠? 건물 팔았죠? 그러면 건물 과거 취득가액을 빼야죠 이렇게 빼서 이익을 구해야죠 얘랑 얘를 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얘보다 적으면 내는 거고 그쵸? 저 을은 뭘 팔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과거 토지 취득가액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 물건에 취득가액하고 비교를 해야지 얘랑 얘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되느냐 하면 동등가치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딴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예전에 그러면 아 맞구나 그래 10억짜리 주고 10억짜리 받아왔으니까 이익이 없네 그래 세금 안 내네 맞다 이게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교환은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교환은 동등가치든 이종가치든 상관은 없어요 자 참고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는 게 토지인데 토지가 6억짜리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4억을 주고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취득가에게 이 토지의 취득가에게 3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은 얼마일까요? 그래요 또 10억에 팔았다고 10억에서 3억 빼는 게 아니라 이건 애초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니 얘는 놔두고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야죠 3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교환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슷한 가치의 물건을 교환할 거예요 만약에 가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거래도 수반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해당 물건 판 물건을 가지고만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을 빌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을 빌렸는데 이번에 이걸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건물로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얼마에 거래한 거예요? 제가 건물을 주는 조건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린 10억을 까준 거라고요 그러면 얼마에 판 거예요? 그렇죠 저는 10억에 판 거죠 10억에 빚을 없애주는 조건이니까 10억에 판 거 맞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건물 4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나는 6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따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잠시였다가 우리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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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